식물을 키우면 유난히 생각나는 고국사로! 만들기 귀찮은 걸 자랑하는 수태범! 귀찮음 없이 오직 밧줄로만 만들어보았습니다! 가격, 편의성, 디자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밧줄 지지대! 완벽 그 자체라고요! 식물 지지대! 개당 400원! 밧줄은 예전에 사놓은 건! 송제작비는 900원! 초록본과 밧줄이 화면을 뚫고 나올 기세! 식물 치우기 초보들은 귀찮은 걸 싫어한다고요! 뱅글뱅글 낙지 호롱처럼 감아주면 나도 모르게 감동! 깔끔하게 연습 지어주면 5분만에 뚝뚝! 이 집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수탑 국에 꽂은 아단소니! 이대로도 좋지만 3단 지지대를 꽂아주면 마음 가득 퍼지는 행복! 처진 아단소니를 지지대에 세우면 3단 식물 지지대로 변신! 초식남이 자신만만하게 공개한 아단소니 지지대에 정성스럽게 감아 빨래집게로 꽂아주면 끝! 지지대에 올라탄 식물을 보면 그야말로 신세계! 식물 지지대에 세 개 꽂으니 바로 3미터! 천장을 뚫을 기세! 이건 마치 잽과 콩나무! 한글자막 by 김태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